자기도 하도 털리니깐 그냥 철갑탄 쓰는거 봐 못됐다 부러운거지 이런걸 거리낌없이 사는데 위장 껴니? 영부위장인데? 파츠하우루 좋아하니? 영부위장 껴줬네 파츠하우루 순간 멈췄어 요옷 에잇 아 아 이 엽 아 아 아 아 아 오 좋아요 촬영 많이 그냥 사라졌는데? 10일 남았다 팀킬 사라져서 다행이야 킬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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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여기 낙지 심지어 여기 보았 타이거한테 쳐맞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시타가 터지네 1핏 쿤! 어레는 나도 있어 기저! 갈까요? 왜? 또 올텐데 어레가 어, 이상한데 다 뿌렸다 다행이다 오 시타 아, 놀라워 자기도 하도 털리니까 그냥 철갑탄 쓰는거 봐 전형적인 초보 디저트 철갑탄에 계속 털리니까 나도 철갑탄 쓰면 뚫리겠지 하고 그런 안 뚫려 이놈아 안 뚫려 이놈아 어, 타이거 왜 던짐? 어, 어디 가야? 아닌가? 말박긴가? 아, 우리 하차화로 아직도 살아있네 아, 피 시빌로 아직도 살아있어잉 어, 나도 시타 털린다 뻥뻥 털리져잉 잊어 이제 내가 대가리 밀어가지고 저거 타이거 잡으면 돼 어차피 뉴맥이라 쟤는 데 대가리 못 뚫어잉 어차피 망한거 개빡세게 부수자 왜 길부터냐 이거 이게 타이거거일텐데 아이고 어? 살았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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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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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멍불러가 없을때 전포로 뱅라이 크라인필드 전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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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줄 알았냐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건 나였고요 아 이게 왜 시타가 안 터져 잠깐만 이러면 죽는데? SS501 아니 거기서 시타가 안 터지냐 재미봤다 ㅋㅋㅋㅋ 난 재미봤어 졌어 얜 어서 와 이거 비쌌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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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